마크 소리 맞히기 야! 마크 소리 맞히기에 새로운 보이스팩은 왜 있는 거야? 1번 좀비?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치가 되는 거였냐고 마이크래프트 소리 들려주는 거 아니었냐고 아 지가 되는 거였냐고 아 그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좀비 소리인지 맞히는 맵인 거야? 이게 좀 이질적이다 3번이 확실히 이게 뭔가 뭐 쉰소리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허스크인가보다 1번 다시 듣고 가자 가 inglis 이건 앞만 봐도 아니잖아 흐흐흐흑흐흐흑 아니 1번이 근데 제일 좀비같긴 한데요 얘가 좀비 아니에요 근데? 3 아 오케이 요런 느낌이구만 스켈레톤 에 divisMo 스켈레톤 소리 어떻게 됐을까? 스켈레톤 소리 어떻게 할 건데? 1번 요거는 스트레이야 요거는 스트레이고요 아 요 2번이 스켈레톤이고요 그러면 3번은 쑤겔레톤일 거거든요? 분명히 쑤겔레톤임이 분명합니다 쑤겔레톤 음 하나도 안 비슷하잖아 좀비 아니에요 아까? 그 좀비로 똑같은 거 같은데? 아니 뭐 곤촌 장전하는 소리 아니야? 오케이 잔디블러 부수는 소리겠지? 잔디블러? 오케이 일단 1번 한번 들어보자 1번 잔디블럭인데? 왜 자수정 소리가 나냐고 2번 어.. 살짝 피치를 높인 거 같은데? 3번 차 차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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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차 차 차 차 이거 자갈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거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돌? 돌은 뭔가 그냥 둑 이랬을 거 같아 그냥 자 1번 하하하하하하 아 돌 맞았어? 아 돌에 맞은 거야 지금? 하하하하하하 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왜 돌을 맞았어? 아아 누가 던졌어? 누구야 누가 던졌는데 아아 그냥 평범하게 둑 이런 소리 낼 줄 알았는데 돌 누가 던져가지고 맞았네 이거 아아 눈에 섞어서 던졌나봐 와아 아 이거는 심층암이고 요거는 이.. 요것도 2번이네요 여기 아아앗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앗 아 1번이 아니잖아 아아 1번이 아니잖아 아 자연스럽게 1번 쓰고 앉았네 와아 아아앗 와플 당신이 내 흉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내가 평가해주도록 하지 근데 왜 1번 2번이야 근데? 아아앗 하나는 진짜 내 목소리고 하나는 어 지가 내 목소리 흉내낸 거인가 보다 마앗뿌리에이요 오케이 2번 마앗뿌리에이요 하나도 안 비슷하잖아 2번 같다고? 마앗뿌리에이요 하나도 안 비슷하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마앗뿌리에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은근 비슷해서 열 받네 아 이거 2번이 아니잖아 그리고 1번이잖아 또 왜 2번 쓰고 앉았는데 오케이 클리퍼 자 1번 치이이이익 파악 아하하하 아하 아 끝에 터지는 것 까지 하는 거냐고 아아 끝까지 해주는 구나 치이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네 파악 너무 하찮은 거 아니야? 폭발음이 너무 이 블럭 한칸 밖에 안 깨졌을 거 같은데 흙 조금 튀긴 정도 모형 수류탄 아잇 뭐냐고 또 깠잖아 여기는 그리고 안 터져 그러니까 여기만 터지네 등 다 티엔뜨고 이것만 크리퍼인 거 아니야? 3번으로 찍어봅시다 2번이었네 파괴수 기대된다 파괴수 어떻게 했을까 자 1번 오 잘했네 나보다 잘한 것 같아 이게 무슨 법일까요? 하면 파괴수라고 할만해 그냥 개라고? 좀 큰 개 파괴수 너프 버전 아 저예산 파괴수 아 이거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아 파괴수를 양산하기에는 약간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돌연변이 파괴수 2번 오오 진짜 역시 일단 2번 파괴수 아 옆에 있는 거 듣다가 얘 들으니까 아 왜 이렇게 하찮지 오케이 셀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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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야 된다 이거 자 1번 아 열리는 소리 이거 셀커 상자잖아 이거는 자 2번 콜록 뭐 뭐라고? 콜록 이거 그냥 보고가 물먹는 소리 아니에요? 콜록 아 이거 셀커 소리가 아니고 뚜껑 소리인 거야? 콜록 아니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뭣도 아닌 것 같고 뭣도 아니잖아 콜록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이게 일단 3번 이 맵은 치사하게 피지컬로 웃기네 자꾸 소환사 자 1번 아 일반 사운드 자 2번 일단 얘는 좀 소리가 거치네 얘 변명자 쪽인 것 같고 얘는 일단 1번이 소환사인 것 같고 그러면 3번은 이제 소환당한으로 3번은 소환당한임이 분명합니다 소환당한 오 뭐야 뭐야 오 야 이건 그래도 좀 잘했는데? 이때까지 앞서 한 것 중에서도 제일 잘한 것 같애 살짝 어 주민이랑 소환사 그 중간 어딘가에 섞인 느낌이 있어 어 바로 주민이 나오네 나름 마인크래프트의 마스코트 캐릭터 자 1번 오케이 이거 완전 주민이다잉 자 2번 아까랑 똑같잖아 소환사에서 나온 소리잖아 이거 똑같잖아 소리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냐고 놀랍게도 재녹음 보니라고? 아 이거 다른 이전 거랑 다른 거야? 잠깐만 잠깐만 호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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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러네 조금 다르네 호옹 호옹 아하하하하 조금 다르네 호옹 아 다르구나 아아 조금 더 하찮아졌어 일단 1번이죠 호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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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어 호옹 호옹 재밌었습니다 뭘 만들어 온거냐고 어? 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아플디에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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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습니다아 흐흐흐흐흐흐